에이 한별이 열심히 하였나요? 열심히 하였나요? 몰라요 개쩌배 하다 말았네 바빴어요? 응? 한별이 요새 슬퍼? 안슬퍼? 힘들어? 안힘들어?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 나는가요? 내가 여기서 얼마나 많이 쳤어 내가 얼마나 치고싶어 내가 얼마나 치고싶어 알파벳 이름부터 불러줄까요? 뭐 하고싶은거 하세요? 알파벳 이름만 하나씩 불러주든지 아니면 합쳐서 은수리나는지 어디갈래? 알파벳 이름불러? 오케이 알파벳 이름불러? 오케이 알파벳 이름불러주기 나 3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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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혹시 비디병 응? 이거 뭐지? D 얘는 B DB야 DB B D 얘는 뭐지? Q야 Q 지금 한별이 P를 하려고 했지 Q고 얘가 P야 그렇습니까? 그래서 D다 D D 그 다음 A 그렇죠 D A M 얘들이 모여서 무슨 소리 낼까요? Damn이죠 Damn 그럼 A가 내는 내가 이 소리 뭔데? 중에서 뭐 됐죠? A 됐죠? D는 D M은 M 합쳐서 Damn 그 다음 알파벳 불러줄래? 아니면 합친 소리 알파벳부터 불러줄까? 네 바로 이름 불러줄래? 그렇지 햄이죠 제일 앞에 있는 글자 H죠 H는 무슨 소리네요 A가 A 됐고 M이 M 되니까 저 한별이가 싫어하는 햄 됐죠 좋아하나? 어우 좋아한다 한별이 햄이 좋아 햄 햄 주세요 햄 햄 햄 햄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? 그렇죠 B A T 뭐여서 무슨 소리 낼까요? 선생님하고 같이 해볼까? 오케이 B가 내는 소리는 B A는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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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중에 첫버튼의 표소리 A 이 책은 계속해서 A가 A 되는 것들만 보여주고 있어 T는 합치니까 못했어요 BAT 방망이, 박쥐 뭐여 뜻이야? BAT BAT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? 젤 앞에 있는 글자 뭐지? C가 내는 두 가지 소리가 있는데 뭔지? 뭔지? 선생님 이제 지금 가르쳐주면 다섯 번째 가르쳐주는 거고 C는 무슨 소리 갖고 있었더라? C는 스크 C는 스크 C는 스크 C는 스크 여기서는 C가 크 A는 첫번째 대표소리 BAT C는 T는 합치니까 못했어요? 냐옹 됐죠 cat 그렇습니까? Do you like a cat? 고양이 좋아해요? 고양이 좋아해요? 집에 키워요? 안 키워 키웠으면 좋겠어? 어 그러면 거기 털 빠지는 거 이제 한별이가 다 키운거지 어? 고양이 뭐? 못 만져? 키우고 싶은데 못 만져 왜? 알레르기 있어? 에헤이 그러면 못 키우네 안된다고 cat 오케이 그 다음 이 친구는 뭐가 될까요? 모여서 오케이 그래서 한별이 열심히 공부 안해요 그러니까 확 티가 나네 그렇지 자 그래서 알파벤 이름 불러주세요 C 그렇죠 C A P C는 아까랑 똑같이 C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소리 뭔데 큰데 아까랑 똑같이 크 A 첫 번째 대표 소리 A P는 합치니까 그렇지 캡 캡 됐습니까?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될까 하나씩 해볼까요? 제일 앞에 있는 글자 이름 뭐죠? 글자 이름을 모르는게 문제구나 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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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래요 얘는 N이죠 N 그렇죠? 얘는 H 의자처럼 생겼어 알겠습니다 H는 의자처럼 생겼어요 자 근데 H가 무슨 소리 내냐 하는지 혹시 기억나요? H는 크 소리 나 알겠습니다 키읓이야 H는 크 오케이 수고했어요 참 태연아 전번에 혹시 시험지 한장 선생님한테 안 내고 가지 않았냐? 네 맞지? 어쩐지 하나가 없더라고 혹시 집에 가서 찾으면 좋 됐습니까? H는 크 그 다음에 A는 A가 내는 내가 이 소리 안녕 그렇죠 첫 번째 대표 소리 A 그 다음에 T는 합치니까 그렇지 HAT 됐습니까? HAT 그리고 한결아 너 듣기 시험에서 책에서 교제에서 왜 이렇게 틀린게 많아 어? 똑바로 안해? 네 똑바로 안해? 너 책에서 틀린게 너무 많았어 네 자 그 다음 얘는 모여서 어떤 소리가 날까요? 하나씩 해볼까? 첫 번째 글자 이름은 네 하하 아이 여기 있어요 아이하고 좀 다르죠 아이하고 좀 다른 이렇게 생긴 애는 J 그렇죠 J야 J J는 무슨 소리야죠? 그치 찌! 소리 나겠죠? 그 다음에 A는 에이 에 아 어 첫 번째 대표 소리 에 M은 그러면 합쳐서 Jam Do you like Jam? 생각해본 적이 없다 Do you like strawberry jam? 딸기잼 좋아해? Jam 오케이 모르겠다 생각해본 적이 없다 Jam 오케이 그 다음 알파벳 T 그렇죠 T는 T T A는 첫 번째 대표 소리 에 P는 합치니까 TAP 오케이 탑 오케이 그 다음에 네 글자 이름 M 그렇죠 M은 M A는 첫 번째 대표 소리 에 P는 합치니까 MAP MAP 오케이 됐습니다 수고했고요 시험처선 했죠 네 패드 계속 진행하세요 안녕